스카피언 이웃 유튜브 프로듀서 이웃 핸드폰을 확인해 볼게요. 핸드폰으로 먼저 소개소 배우고프게 한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제는 했죠. 근데 요새는 나를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크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그런 느낌으로 나를 위한 스트레칭.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저를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 운동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진짜 까분다고 그래요. 계속 맨날 이제 좀 가른 머리를 했다 보니까 덮은 머리 너무 오랜만인데 덮은 머리를 그리워해주시는 건 아는데 이상하게 머리를 이렇게 덮으면 답답함이 좀 요새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좀 넘기고 다니고 싶고 좀 까고 다니고 싶고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또 사진으로 남기니까 좋네요. 대학생부터 학생 할 수 있지 않을까? 학생인데 체육부야. 농구는 아니야. 그가 성도가 펜 시작되고 멍청해야 할 것 보다. 그리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요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래 현장에서 이렇게 반응 좋게 해주시면 모델들이 더 좋은 동작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사랑을 담아서 응원을 해주십니다. 네 그냥 뭐 그냥 안경이죠. 별거 아닙니다. 안경 알도 없어요. 최근에. 오늘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이번에는 반죽이. 이거 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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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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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달리기를 할 때 진짜 쫙쫙 뻗으면서 해서. 이렇게 줄이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100미터 11점 몇. 하. 안녕하세요. 플랫폐 보고 볼게요. 안녕하세요. 액션. 오늘은. 여러분 마이밀, 퇴근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다들 이제 빨리 집에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퇴근해. 내일 늦게 출근하세요. 늦게 출근해. 내일 늦게 출근해.